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퇴고 정하선 원고지 몇 칸을 메워놓고 본다. 마음이 안 들어 고치려고 하나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구나. 한 십 년 지나고 내가 남 되었을 때 그때 두어질 고칠 수 있을까? 한 십 년 더 지나고 나면 내가 나무남 되었을 때 절반쯤 고칠 수 있을까? 남들이 내게도 조금쯤 가까이 오는지 내가 나를 좋아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? 이미 나도 아닌 나를 붙잡고 나를 보내려고 원고지 위에 서 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집 무지개 청쌀이 있는 감옥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이로써 제가 무지개 청쌀에 있는 감옥이 있는 이 시집의 시를 88편인데 하루에 한 편씩 다 낭독을 해드렸습니다.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